한국인사람 한국인사람 마다 단백질 일본사람 육 Side 은근 딴 것 두 친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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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뭐해 정신 차려 미친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카메라 왜 켜 시X야 야 돈 안 먹을 거야? 이나가 이나쿤 자 여기 와서 잘생긴 얼굴 보여줘 잘생긴 이나입니다 하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잖아 연계사 한라산 준다 세 개시X 니 한라산 하님도 안 먹을 새끼 니가 맛을 알아 맛을 아냐고 어 어 니가 와서 알아? 야 차인아 일로와 야 이나가 이나가 정신 차려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술 깨고 갈 거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수영을 하고 수영을 한다고? 이 시간에?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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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선약이야 선약이라고 나 최선필야 야 야 반갑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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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쿤 이나쿤 일어나 이나가 하 위험하잖아 야 야 야 위험하다 있잖아 내가 지금 어 형 잠깐 찍어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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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술 먹고 있어 어디가 여기 수영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수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영 안 돼 안 된다니까 지금 수영 진실장이야 야 독도 갈 때 할 테니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야 돼 뭐하고 싶은데 지금 독도 지금 여기 독도로 간다고? 독도 지금 여기 어딘 어디야 여기 어디냐고 제주도 시야봐 독도 어딘데 제주도 옆에 저게 제주도 옆에 아니 자꾸 자기네 땅에 우기잖아 어 애국자네 내가 지키고 온다고 지키고 와 지키고 와 가 그럼 가봐 지키고 저 울릉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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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안 참다 야 인아 들어가면 안 돼 울릉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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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길단 울릉 아 울릉 아 아 잘가 촬영안해주시나요 네 아니 전 안 들어가요 그거 불법이에요 저녁에 바로 다 들어가는거 아 인아쿤 맞아 씨암을 너는 개 칠리파 새끼야 칠리파 새끼야 독도가 지금 일개 땡기 있는데 ㅅ 너는 씨암을 알고심도 없냐 아 아 아 가라고 아 아 찍을 필요도 없어 이거 아 또 이와 이제 깨 갈게 자 간다 진짜 간다 어 진짜 가 아 아 아 아 가라고 가라고 등 다쳤다고 어쩌라고 등에 피나고 등에 피나고 등에 피나고 뭐 있어? 의리 더 갈래?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 아까 바다 들어가고 싶다며 내일 갈거야 뭐라고? 내일 갈거라고 내일 갈거라고 아 가지 말라고 할 땐 간다고 하고 왜 가라고 하니까 안가냐 갈라는데 겁먹었냐 겁쟁이 새끼 겁쟁이냐고 겁쟁이네 침팡 아니야 뭐야 침팡 맞잖아 침팡 어 아 아 나 부상해봤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라 어쩌라고 뭐 팀 아니야? 팀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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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팀이야 아 오늘 폭발하게 하지마 아 열받으니까 건들지마 아 빡치하지마라 나 침팡 야 침팡 하지말라구 네가 침팡 침팡 하지말라구 차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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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지나가잖아 봤어 나도 둘거야? 아니 나도 바로 멈출려고 했어 차 지나가잖아 무슨 가시 박힌거 같은데 뭐라고? 가시 박힌거 가시 박힌거 같아 가시 가시 갇혀 가 가 가 가 가 가 아니다 일어나 들어가자 사람들이 내가 진짜 술주러 뵙는 줄 알겠다 이 ㅆ람이 자, 여기 방 딱 두 명 있대 들어가야지 옷 입어 여러분 독도 누구 땅이야?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이벤히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독도는 누구 땅? 왜 이렇게 해 이 ㅆ람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esta 네 me во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